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왔어? 이거 받아 너 다 먹으라고 아 날씨 좋다 이대로 5교시 땡땡이 치고 싶다 어? 어? 뭘? 아니 뭐 딱히 심기가 거슬렸다기 보단 그거 누구야 학교 계정에 너한테 고백하겠다고 한 사람 뭐 그렇긴 한데 짐작 가는 사람도 없나 그래서 고백하면 받아야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몰라 넌 친구가 너무 많아 야 하연 핸드크림 있어? 땡큐 그럼 나는 잠깐만 아 기프티콘이랑 상품권이 넘어와서 몰라 나도 응 뭐 생일때마다 이래 매번 차단해도 끝이 없네 짜증나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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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좋아. 나랑 상관도 없는 인간들이 주는 관심 하나도 안 좋다고. 내 친구는 너잖아. 그래서 난 너랑 단둘이 있고 싶은데 자꾸... 아니, 됐다. 안 내려가? 알았어. 내가 잘 말해놓을게. 안 좋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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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랜만이네요 선배 바쁘긴 해요. 그래 뭐 초콜릿이에요 그거? 저쪽. 저쪽... 별로 받고 싶진 않은데요. 그래도 굳이 주셔야겠다면 저기 넣으세요. 참고로 제가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싫거든.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. 일일이 말 안 해도 돼. 다음 또 있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